음악 1920년대에 활동하셨던 폴란드의 의사 겸 철학자라고 말할 수 있는 루드비 플렉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의 책이 1960년대에 재발견돼서 철학자나 사상사가들이 꼼꼼하게 분석을 합니다만 저는 그런 꼼꼼한 분석보다도 비유를 훨씬 좋아하니까요. 플렉이 잠깐 거론했던 정찰병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플렉이라는 분은 과학을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 이것은 우리 인류가 지식의 최전선 앞으로 파견하는 정찰병들인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좀 있고 그게 가운데 하얀 영역입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 영역에서 쳐다보면 어슴프레하게 보이는 영역들이 있죠. 그게 이제 회색 영역들이고 그 저 멀리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전혀 모르는 영역이 있다. 다만 전혀 모르는 영역이 있다는 것만은 알고 있다. 라는 식으로 이제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밝은 영역에서 회색 영역을 거쳐서 어두운 영역까지 자꾸 다가가려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가면은 알려지게 되잖아요. 보니까 회색 영역이 자꾸 밝은 영역으로 포함이 되죠. 밝은 영역이 넓어집니다. 그럼 밝은 영역이 넓어지면 그 주변의 회색 영역이 넓어져요. 그럼 그 바깥에 우리가 이거는 모른다 하는 어두운 영역이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긴가민가 하는 게 더 많이 늘어나고 도대체 현재로서는 모르겠다 하는 것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하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우아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대부분의 경우에 이게 참 꼼꼼한 분석보다도 우리의 직관과 사고를 안내해주는 훌륭한 비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대 불가능한 것들이 많다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그걸 할 수 없는 거냐 하는 문제는 또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빛보다 빠른 속도로 운동할 수는 없습니다. 초간속 운동 절대 불가능입니다. 다만 이것은 공간의 특정 공간에 대해서 진공 중에는 광속보다 빨리 갈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발상을 바꿔볼 수 있죠. 공간에 대해서 광속보다 빨리 갈 수 없다면 공간을 늘리고 줄이면 어떠냐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멕시코의 물리학자였던 알큐비에어로라는 분이 지금은 사업을 하신답니다만 이런 식으로 공간을 왜곡시키는 방식으로 고안을 해낸다면 광속보다 빨리 가진 못해도 겉보기에 결과적으로 광속보다 빨리 갈 수 있는 기술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상상을 하고 논문이 된 것은 그때까지 알려져 있는 물리기론상 불가능하다고 증명되지는 않는다 정도까지만 말씀을 했던 상상입니다. 저는 아마 이게 실제로 실현될 리는 없을 거야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이런 식으로 물리나 화학이나 생물이 보여주는 절대 불가능성이 일지라도 그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뜻이냐 여기는 조금 더 꼼꼼하게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또 다른 한 축인 SF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과학 법칙상 그건 안 된다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종종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을 하십니다. 당신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SF가 미래를 보여주지 않느냐 그리고 SF에서 예언하고 실현된 게 얼마나 많다고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함부로 과학의 가능성, 미래의 가능성을 닫아버리려고 드느냐라는 식들로 반문들을 하십니다. 이것도 일견 맞는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길게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옆에 긴 표는 비즈니스 인사이어더라는 경제 잡지에서 과거에 SF에서 묘사됐는데 실현된 것들의 목록을 쭉 나열했습니다. 너무나 많아서 아주 작게 보이죠. 신용카드도 있고 당연히 전화기도 있고 우주선도 있고 별의별게 다 있습니다. 컴퓨터도 있고요. 옆에는 혹시나 영화들에서 혹시 보셨을 것 같기도 해서 일부러 옮겨놓은 것들입니다. 제일 위에는 스타트랙 1960년대에 시작을 해서 지금도 리메이크 되는 작품이죠. 초창기 작품에 휴대용 통신기가 나옵니다. 요즘 사용하는, 아니 이제는 사용도 안 하는 폴더폰이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SF 작품이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셈이에요. 그 다음에 중간 그림은 백 투 더 퓨처, 어렸을 때 보신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때 나왔던 자동으로 신발끈 묶어주는 운동화였습니다. 작년인가요? 나이키에서 발매했어요. 많이 팔렸다는 소리는 못 들었지만 일단은 된다고 합니다. 그 밑에는 1960년대 영화인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우주선 승무원들이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이에요. 우주선 안에 있는 승무원들이 테이블 위에 뭘 늘어놓고 있죠? 사각형, 판형을 늘어놓고 있죠? 요즘 사용하고 있는 각종 패드들을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보면 50년 만에 보편화됐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로 SF가 미래를 예언하는 것 같아요. 실현되는 것 같습니다. 불행히도 그게 전부가 아니죠. 예고했던 대로 글자가 좀 많습니다. 멋진 신세계라는 1930년대에 쓴 소설 작품이 있습니다. 저는 무척 좋아하고 재미있게 읽고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억지로 읽히고 있어서 원성을 사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여러 지금도 많은 평론가들이나 철학자들이 이 책을 소재로 삼아서 말씀들을 하세요. 제일 위에 제목을 따온 건 우리나라 유일의 과학 전문 언론인 사이언스 타임즈의 한 기사 제목입니다. 멋진 신세계에서 유전자 계급 사회를 묘사했다 라고 써놓고 있습니다. 그 옆에 새 인용구는 차마 저자로 말씀드리지는 못하겠고 멋진 신세계에서 유전자 결정론 유전자 계급 사회 이런 게 나왔다 라고도 말씀을 하시면서 열심히 논의들을 전개하고 계셔요. 그런데 제일 밑에 글은 제가 좋아하는 미치오 가쿠라고 미래과학평론도 많이 하시고 우주론 분야에 상당히 저명하신 현역 뉴욕대 물리학 교수이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불행히도 멋진 신세계는 유전자라는 걸 몰랐을 때 쓴 거다. 알았더라면 작품의 내용이 좀 바뀌었을 거다. 라고 하시죠. 저는 공감합니다. 1930년대에는 유전자라는 걸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왜 멋진 신세계에 나오는 내용이 유전자 계급 사회니 유전공학이니 라고 우리들은 말하게 될까요. 얼추 외형이 비슷하거든요. 얼추 외형이 비슷하면 같은 거 같겠니 하는 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생각의 버릇이긴 합니다. SF 작품들에서 나오는 성공한 미래 예언들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은 도대체 뭐냐 하는 걸 간단히 해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인터넷 SF 데이터베이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전세계 SF 팬들이 SF 작품들의 정보를 다 자발적으로 수집을 한 겁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영어 사이트고 영어권 SF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작품 수가 40만 건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쓰여진 SF 작품이 물론 비슷한 아이디어도 있겠죠. 40만 건입니다. 그럼 그중에서 현재 우리가 이제 와서 본 거랑 대단히 비슷해 보이는 거 고르면 얼마나 많이 고르겠어요. 로또 번호 맞추는 방법 확실하게 맞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로또 번호의 경우에는 8백 몇 십만 개라고 하죠. 과감하게 1,600,000 개로 뽑으면 두 개는 확실히 맞습니다. 많으면 그 중에 하나는 꼭 맞게 돼 있죠. 그래서 SF가 미래를 예언을 한 것처럼 보이는 게 더군다나 유전공학하고 비슷해 보이면 다 유전공학으로 쳐버리면 너무나 당연한 거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뭐 예언 아무렇게나 막 해놓으면 그 중에 하나 맞는 거 골라낸다면 SF 소설이나 영화에서 보여주는 상상의 가치는 도대체 뭐냐 예언력이라는 게 사실은 신비한 힘이 있는 게 아닌데 라고 했을 때 저는 맞추느냐 안 맞추느냐 전혀 상관없이 그 고유한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건 뭐냐 내가 SF 작품을 쓰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 느끼는 기존 통념의 전복, 세계관이 붕괴하는 쾌감 말이 좀 이상하죠? 알고 있던 세계가 망가지는데 그게 즐거운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 어? 광성검이라는 게 있네? 아무도 꼬마 때 전혀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저런 상상이 가능하구나 하는 것도 제 인식의 지평을 넓혀준 거죠. 또는 아바타 조금 시나리오 전개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이 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시각적으로 놀라운 광경을 보여준 게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제가 상상할 수 있는 풍경의 폭을 엄청나게 넓힌 건 인정합니다. 또는 이거는 꼭 미래랑 관련된 건 아니고 1950년대에 제작됐던 19세기 SF 타임머신을 영화화한 작품입니다. 무척 고풍스럽죠. 굳이 이제 와서 얘기하자면 이건 미래를 얘기한 게 아니라 과거를 얘기한 겁니다만 타임머신이라는 게 있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상상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새로운 볼거리, 눈을 통해서 상상의 폭을 넓히는 것 이상의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영화 중에서는 제일 제가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Man from Earth, 지구에서 온 사나이라고 우리나라에서 개봉관에서도 상영했고요. 그 다음에 제작자 겸 감독의 아버지부터 제작자까지 다 과학 영화의 열렬한 지지자들이라서 무료로 상영해도 된다. 무한복지해서 봐도 된다라고 풀어놓은 영화입니다. 장면인데요. 이 영화에서는 볼거리 하나도 안 나옵니다. 대부분의 영화가 이 오두막에 앉아서 저야산 영화예요. 말만 해요. 그런데 내용을 다 말씀드리면 재미를 뺏는 거니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이렇게 서로 뭔가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대화하면서 여기 등장하는 등장인물들 또는 이 영화를 보고 있는 관객들이 세계관이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여러 가지 재미있는 상상입니다. 꼭 SF라고 해서 볼거리가 신기해야 되거나 예산이 많이 들어야 되는 게 전혀 아니죠. 유튜브에서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자막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제작자가 제발 많이 봐달라고 했으니까 꺼리킴 없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이제 과학과 관련이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느냐 과학의 정수는 뭘까 과학의 핵심은 뭘까 지난 150년간 여러 철학자 과학자 역사학자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만 암만 해도 부정이 긍정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저로서는 이분들의 말씀이 가장 와닿습니다. 유명하신 분이죠. 리처드 파인만 20세기 후반에 가장 대중에게 사랑받은 물리학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분입니다. 1974년도 재직하고 계시던 칼텍의 졸업식에서 그해 졸업식 연설을 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이제 칼텍 교재에 실렸어요. 이거는 스캔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뭐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대목은 이겁니다. 과학적 방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멈추지 마라. 더 중요한 게 이제 재해석입니다. 따로 있다. 그건 뭐냐 태도다. 어떤 태도 당신이 믿고 싶어 하는 거 당신이 증명하고 싶은 바를 최대한 있는 힘을 다해서 반대해 보려고 들어라. 물론 인간적으로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최대한 다른 사람이 반대해 볼 수 있도록 모든 데이터를 오픈해라. 그러니까 믿고 싶으면 믿어보지 말라고 얘기하는 셈이죠. 역설적이긴 하지만 상당히 와닿습니다. 사실은 과학계들에서 보면 서로 비판하고 반대 실험도 하고 반대 개선도 내보고 하는 일들이 제도화되어 있죠. 반면에 특정 분야라고 얘기하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우리가 수도사이언스 내지는 유사과학이라고 부르는 분야에서는 그 분야 문환들을 보면 서로 이거 되는 거야 되는 거야 되는 거야 되는 거야 믿어라. 이제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이게 과학과 과학이 아닌 거에 매우 중요한 차이가 아닐까 하는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미래는 도대체 어떻게 될 건가 지난 9번의 강연 동안 여러분은 미래와 과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얘기는 좀 당황스러우실 수 있을 겁니다. 과학의 가치는 새로운 무엇도 있겠지만 변하지 않는 불가능성을 보여준 애들도 있는 거다. 과학과 비슷하다고 얘기하는 SF가 미래를 예언한다고 하는 건 사실은 착각이다. 모른다. 지금까지 거의 두 달 석 달에 걸쳐서 들은 얘기가 그럼 무슨 뜻이겠느냐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겠죠. 많이들 우주 진출을 꿈꾸는 사람들이 얘기하시는 우주 엘리베이터 상상도입니다. 나사에서 이제 작업을 대서 만들었던 프로젝트에서 나왔던 상상도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우주 엘리베이터를 만들자 안 만들자 이것만 상상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상상으로 해보면 생각해 볼 게 무척 많습니다. 아까 지도를 보게 되면 인도네시아 유기니 지역에서 만들게 되는데요. 그러면 인도네시아 유기니 쪽이 아닌 다른 지역 사람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내지는 마치 쇠로 만든 것처럼 되어 있지만 금속이 버틸 수 있을까? 탄소 나노티브로 해야 되지 않을까? 내지는 길게 늘어놓으면 이게 둘은 뭘로 만들든지 너무 길면 흔들리지 않느냐. 이건 공학적인 상상력이기도 하고 물리적인 상상일 수도 있죠. 또는 누군가 테러하면 또는 세계 경제는. 그러면 아주 기초적인 과학 원리에서부터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물론 현재로서는 상상이고 솔직히 이것도 상상의 영역으로 머무를 것 같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하다 보게 되면 현실 세계에서 이런 상상을 안 했을 때 미처 들여다보지 않았던 구석이 보이기도 합니다. 과학에 기반한 상상 내지는 기술에 기반한 상상들의 힘이 그거를 통해서 우리 세상을 다른 각도에서 쳐다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과학과 미래를 엮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항상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미래는 다가오는 걸 대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어떻게 상상하고 어떻게 만들어나가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함께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라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